지금 경찰팀을 키워라는 말씀이십니까? 귀족도 상대해본 적 없지? 세상 1%만 상대하고 다니는 애들 잘 들어 우린 한 팀이야 내 명령만 따르면 돼 우리 규칙에 어긋나고 위법이 어디?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되어서 어떤 경우, 어떤 방식도 반장님 제가 막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